그게 아니잖아 그게 마스크를 울려서 소리를 앞으로 내보내라니까 왜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다시 할게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실수 안 해 은별이 너 연습밖에 없어 부르고 또 부르고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불러 악보를 통째로 네 머릿속에 심으라고 눈 따서 잘 때까지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 석경이가 100번 연습하면 넌 200번 해 그래야 이겨 연습해 시청자 여러분 제 절친 제 베프 고아라씨예요 아 야 소울메이트가 빠졌잖아 음 소울메이트 놔라 네가 먼저 놔라 네가 먼저 놓으면 내가 놓을게 동시에 놔 콜 셋 타만 놓기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봐 안 놀 줄 알았어 이 뻥쟁이 기집애 구간소리 구간 뻥쟁이 이러고 가면 셀 거냐 셀 보자 어디 한번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멘탈 홀쎄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멘탈 홀쎄 약은 뭐하러 먹였대? 그냥 잊으라며 휘저줬을 텐데 나 괴물인 거 몰랐어? 엄마가 엄마가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버리고 도망친 날 죽어가는 할아버지 빗속에 버리고 도망친 게 나야 장례식장에서 영어 단어 다 일 날 외우던 게 나라고 그런 내가 안 돌고 어떻게 멀쩡히 살아? 난 이렇게 만든 건 엄마야 그래도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엄마니까 내가 엄마 지켜야 되니까 입 다물었다고 나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약 먹은 거야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기만 해 거봐 엄마도 아직 못 잊었잖아 엄마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지? 나 파스타 먹고 싶어 마늘 왕창 나와서 해줄 거지? 박준모 기소했다면서요? 잘했어요 기소한 게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? 진짜? 기소했어요? 대박 나 몰랐어 와요 내가 한번 와 줄게 응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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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뭐 이렇게 하나 씨 시크하나? 야곤하나? 데타가 누구야? 로나 엄마야? 아냐 맞지? 쪼팔려 뭐라고? 엄마가 내 엄마인게 쪽팔리다고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? 어떻게 로나 한 마리 쉐도우 시걸로 세워? 나한테 배로나를 이기라고 그렇게 날 일을 쳐. 엄마 열등감을 왜 나한테 풀어? 앞으로 나한테 명령하지 마. 가르치라고도 하지 말고 잘난 채도 하지 마. 껴우니까. 엄마! 뚫어뻔 어딨어? 여기 변기 막혔어. 이거 사람 똥 아니고? 완전 소똥이야 소똥! 으악! 기분 좋아. 기분 좋아. 와.. 남홍주.. 질렸다 질렸어. 욕구 불만이니? 어? 키스? 그것도.. 니가 먼저? 이건 아니지. 너무 없어 보이잖아!